ㄴ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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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 뭐 했리? 여기서 뭐해? 너도 그 자식이랑 한 폰이야? 뭐? 너 전체가 뭐야? 누구냐고 너! 대답해 니 진짜 정체가 뭐야 어? 누구냐고 너! 대답해 니 진짜 정체가 뭐야 어? 그러니까 내가 그 테러범인가 뭔가 하고. 이 사람 아주 풀릴 사람이네? 날 대체 어떻게 보고. 그 새끼 지금 어딨어? 이보세요 차달건씨. 나 지금 제정신 아니야! 말 똑바로 하면 머리통 날아가. 쏴봐. 뭐? 딱 봐도 제정신 아닌데 뭐. 쏴! 쏘라고! 쏴봐! 이 개씨! 아무리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. 특혁. 나 차렷하고 도무게 끌어. 아! 아! 너 뭐하는 거야? 이거 안 나? 너 미치네. 가만히 있어. 당신 이러다가 진짜 끌려. 어?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. 아! 안프라니까! 가만히 있어. 너가 원래 좌우호를 갖고 또? 감사합니다.